하이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나는 아르바이트 색이다 입니다. 해볼까요? 프로로그부터 내 이름은 일발이다. 평범한 일반인이다. 최근 이 일격 도시로 이사를 왔다. 치안이 좋지 않고 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지 궁금하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첫날이다. 늦지 않게 가야겠다. 목적지는 차이나타운을 벗어난 것이었다. 이동 WASD랑 쉬프트 달리기 시선은 마우스로 저작관 냄새 오지구요. 달려서 가볼까요? 아르바이트 장소 어딘지 몰라요. 차이나타운을 벗어나야... 아 그냥 쭉 가는 거구나. 뭐야 뭐야. 제 지저분하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 아니 이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흐려지는 거 개빡치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왜? 이거 뭐임? 아니 배경음악 겹치잖아요. 뭐야 이거. 모션 블러 이거 오프. 이거 같은데 모션 블러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저장. 어어어 그래도 어지러운데? 곤란하네. 뭐라고 하실까? 어? 말 안 하네? 어? 저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이다. 우선 점장님께 인사하러 가야겠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기. 그러고 보니까 제 의상이랑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 인텔리한 제가 한번 오늘 아르바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 오 너였구나. 오늘부터 잘 부탁할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치 손님도 없는 시간대이고도 하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편의점 안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되면 자리를 잡으세요. 예 준비가 되면 둘러보라고요. 편의점을. 어 되게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일본 편의점 느낌쓰. 아 맞아 나 직접 가보기도 했구나. 어 들어갈 수 있나요? 어 들어갈 수 있네? 어 여기는 창고인가? 창고? 아 근데 조작감 진짜 미쳤다. 조작감 개구림. 조작감 개구림 토할 것 같은데. 자 시작 위치로 왔으면. 어 있나. 수고하셨습니다. 어 안녕히 주무세요. 어 안녕히 주무세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빨리 계산대에 서서 계산을 해볼까? 그리고 나는 좀 중요한 용어가 생겨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혼자서 해주겠나? 저 첫째 날인데요? 저 저 그 포스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라 갑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간단한 일이고 전화로 지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 갑자기 협박을 하시는. 그럼 이제부터는 잘 부탁한다. 아 점장에 전화를 기다린다. 기다리겠습니다. 음 여기 좀 들어가 볼까요? 오 여기. 여기서 롤도 하고 그러면 되겠네. 손님도 없겠다. 문 열어놓고 롤 하다가 이제. 사람 들어오면 막. 아 선생님 아 저 잠깐만요 한타 좀 하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음. 어 뭐야? 어디지? 어디야? 어디야? 어 뭐야? 어 잘 들리네. 먼저 스캐너를 손에 쥐고 있다. 아니 뭐 협박 전화야? 나는 스캐너를 손에 쥐고 있다. 아니 무슨 손님이 상품을 가져오면 스캐너를 읽어드리면 된다. 어때요? 간단하죠? 아 아 그 찍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스캐너 장비 1번이네요. 아 그래서 삑. 삑. 아 손님이 물건을 가져오면 스캐너로 명치를 삑. 삑. 오케이. 완전 가릿. 완전 가릿이에요. 고객 응대하기. 고객이 없는데. 오 깜짝이야. 아우씨. 아우씨. 아 진짜 내가 깜짝 놀랐네. 아우씨 짜증나. 어 손님이다. 아 어서오세요. 사가지 없는 새끼 인사에 대답도 안해줄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좋아 좋아 좋은 느낌이다. 계산을 하면 가게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쪽도 순조롭게 스토킹. 아니나 다를까 감시가 완벽하다. 미친 새끼인데 이거. 자 이제 성가신 손님을 상대할 차례다. 무기를 상대하고. 무기요? 무기를 장착하고 성가신 손님을 상대한다. 무기 장비는 2번이에요. 하고 공격. 어 빠루네요. 빠루. 오케이. 자 불청객 대응하기. 자 뒤졌다. 오세요. 와라. 이 다음 게임의 특성상 다음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그냥 진상이거든요. 오자마자 그냥 바로 갈겨. 온다. 와라. 오자마자 대가리. 오케이. 굿. 그니까 죄송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좋아좋아 좋은 느낌이다. 성가신 손님을 방치하면 가게의 배드 등급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손님은 신이 아니니까 성가신 손님은 야한 짓을 해버려라. 이게 무슨 조폐라는 얘기겠죠. 이쪽도 한숨 돌렸으니까 나른하니까 술이라도 마시러 갈까. 아 거짓말이야. 어 봉사에서 전화가 와야 한다. 다음에는 편의점 스캔 기능을 사용하세요. 아니 씨. 협박했다가.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설레는 반존댄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지금 나랑 밀당하는 거야 지금. 어? 숨어서 보이지 않는 성가신 손님들의 움직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스캔 기능으로요? 어떻게 하면 돼. 뭐라고요? 그런 건 쓸 수 없다고. 편의점 정원이라면 필수 능력이라고. 이거 막 갑자기 또 반말하는데. 아 스캔 R. R 버튼을 누르면. 아 스캔이 되네요. 오오. 어 약간 쿨타임이 있나 본데요? 자 일단 빠루루를 들고 기다려볼까요? 일단 복장부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오자마자 친다. 어? 이 새끼 여기는 금연구역이라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편의점 스캔을 익힌 것 같네요. 이제 너도 한 사람의 편의점 점원이야. 나머지는 너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겠지. 감사합니다. 믿어만 주세요! 아니 아니, 마.. 나도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 맡겨만 주세요! 다 패면 된다는 거죠. 완전 가리..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작업 시작 약 15분, 업무 시작 약 30분, 업무 시작 약 60분? 이게 뭐죠? 뭐.. 이거 뭐.. 뭘로 해야 돼요? 일단.. 일단.. 아, 일단 이것부터 하면 돼요? 아, 그냥 원하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30분 한 번 도전해 볼게요. 아, 15분을 하고 30분을 해보라고? 오케이. 일단.. 일단 처음이니까. 여기가 그 물건 사면 물건 명치 때린다는 편의점인가요? 아.. 알싸이마세. 도keys. 컴온! 구독 부탁드립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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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와 사이마셀 사람들이 많다 근데 앉아만 있으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잠깐만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아닌가? 뭐야? 뭐하세요? 아 네네 아니 그 저기 아니 좀 주세요 빠르르 쳐버릴라 저사람 뭐하는거지? 아 네네네 이거 해드릴게요 빡세네 이거 오케오케 아니 어딨지 진상이? 밖에.. 밖에 그 사람인가? 아이씨 오케오케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아 어우 집 왜이렇게 많아 어어? 뭐지? 어디지? 누구야? 어? 어? 아 뒤졌다 일로와 뭐야?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어딨어 나머지 하나 어디야 어? 뭐야 저거? 어? 여기 안에 있나? 아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할머니 아니 할머니 뭐야 저거 뭐야 뭐하세요 아이 지랄을 하네 여유여유 이 지랄씨 아 아 아 진짜 짜증나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예예 오케오케 사 closer 오케오케 머케오케 하 буahaha 아 잘라 에 이씨 뭘 쳐다보고 앉아있어 뭘 열리지를 않잖아 이걸 왜 열어 뭐해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어디야 또 어디 있어 또 뭐야 어디야 어디지 나가세요 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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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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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어디야 어디냐 저기있다 죽었어 이 자식 일로와 여기 편의점이 아니라 진상들 어 얘 느낌이 진상이야 죽어 아니 아닌가봐 어쩌라고 수상하게 다니지 말던가 얼른 주세요 어 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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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씨 뭐야 뭐야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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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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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쳐 맞고 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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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두 명이나 있어? 아 저거 뭐야 저거? 아 잠깐만 뭐야? 아 뭐야 쟤? 어디지? 집에 가서 자! 어디야 야구를 하자 너 표적이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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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 미친놈아 아 나 미치겠네 뭐야? 너 뭐야? 꺼져 나가 나가 쟤 뭐야? 쟤 뭐지? 쟤 참 불안한데? 돈을 내놔라 꺼져 꺼져 쟤 불안한데? 어 저기요 저기요? 어 저기요 저기요 뭘 들키지 않았어 두 명이나 있다고? 어디? 뭐지? 우아하하하 쟤 쟤 이봐요 나와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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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쟤 어휴 어휴 쟤 쟤기요 쟤기요 나오세요 쟤기요 어어? 어야아잉 쟤 쟤 쟤 꺼져 쟤 잠깐만 야구 배틀을 들고 들어오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휴 저건 또 뭐야? 아 근데 진상이라고 안뜨네요 일단 계산 얼른 해 여기 가게는 인테리어가 왜 이래요? 인테리어 아닌데요 테러상한건데요 자 다음 손님 손님이 없어 어 이런.. 아 저거 벽 어떻게 해 아 잠깐만 훈련 하지마 헥 어? 이 사람 진상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진상인데? 아니 진상 느낌은 아닌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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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쟤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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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봐준거에요 쟤기요 나가세요 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죠 나가세요 잔잔하다 아 잔잔하네요 펭균.. 저게 맞아? 저게 맞아요? 쟤기요 쟤기요 일단 오케이 아 또 뭐야 뭐야 이봐요 나와라 뭐야 뭐야 오 오 꺼져 어디지? 딱히 사람이 아 뭐냐 뭐하냐 아 뭐냐 뭐하냐 우와 나오세요 네 한명은 누구야? 저기서 누가 쳐먹어 저기요 드시면 안돼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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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상이 아니야? 이건 진상이 아니야? 뭐야 뭐야 왜 틱톡거려 뭐야 뭐야 이거 빨리 해야되나 떨어졌나 안패는걸 다행으로 아십쇼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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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호호 호호호호 진상이었어? 어우 뭘 맛있어 어우씨 왜이렇게 바빠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진짜 어디 어디야 어 걸음걸이가 이상해 걸음걸이가 이상해 어 먹지마 아 똑딱똑딱거려 뭐지? 이건가? 이거 빨리 하려는건가? 어 뭐야 아 마감 하 아 진짜 힘들었다 아 미안하다 힘들었지? 귀찮은 손님을 응대해야 할 것 같은데 싫은건 싫어도 괜찮다 싫은 손님은 때려잡아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 내일부터 여행 아니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한 달 정도만 부탁할 수 있겠어 흠 저 그만두겠습니다 제발 아르바이트 부탁해 하하하하하 그만두겠습니다 좋아 아르바이트 그만둘까? 이거보니 저는 편의점 알바 못할거같애요 편의점 알바가 이렇게 힘든거였구나 아 레전드네 아 굿 쇼핑객 굿 의자에 앉아있는 일반인 굿 편의점을 배회하는 일 저 사람이 굿이야? 미스터리 포즈 뭐지? 굿 기리는 사람 스트리트 피아노 배드 자율규제 식물을 벌목하는 사람 캠프파이어 아 수집요소가 있구나 저 30분짜리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소리가 크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 다른 가게에서 온 사수인 아 덤의 내용을 알고싶어서 죽어 근데 불꽃놀이는 해도 아 안하면 안되겠죠 아무래도 음 인터넷에서 바보 취급을 받은 사람 뭐지? 강한 노인 미치겠네 진짜 일단 이제 관상보고 준대 답해야겠다 곤란하네 제가 더 곤란하거든요 나가주세요 아 벤치프레스 같은 소리하고 있네 진짜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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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메뉴로 돌아가겠습니다 펭귄은 생계형이니까 인정이라고요? 뭔소리 우리 이제 업무 이거 이거 30분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입하기 자 나가서 기다려 어떤 새끼들이 오나 보겠어 와라 아 어 저 걸음걸이부터 이상하죠? 저 걸음걸이부터 지금 수상하죠? 아 아니네 아니었네요 네 지나가시고 일단 뜨고 신상은 나중에 확인한다 왜 수상하게 행동하세요? 아 아니네 아 그러니까 왜 수상하게 행동하세요? 제 앞에서 아 그러니까 왜 수상하게 행동하세요? 제 앞에서 참나 정말 참나 정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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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빈 좋으신가 봐요? 어 저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아닌가? 흠 아 네 하트 감사합니다 흠 흠 아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셔도 안하고 있었네 의심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 사람 왜 신발 발바닥만 보고 그냥 가? 기분이 좋으시구나?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알바 첫날에 많은 일이 있어서 예민해져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축하된다 왜 축하라 그랬지? 이상해 패고 싶어 아우 패고 싶어 아우 이상해 패고 싶어 아우 이상해 패고 싶어 아우 저럴 줄 알았어 야 이 자식아 또 있다고? 어디지? 쟨가? 뭐야 어디야 어? 어? 아이씨 좋게 봤는데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디야 어디지? 일단 한바퀴 좀 돌아볼게요 어디 어디야 어 여기 아닌데 어? 여기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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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여기도 없는데 일단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통화는 나가서 부탁드립니다 아이씨 빨리해라 꺼져 꺼져 빠루 안보이냐? 뒤지고 싶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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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이거 계산대에다 제대로 놓으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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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람 어? 어? 왜 날 쳐다보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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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지? 어? 어디갔지? 아까 그 사람? 밖..밖했으면 어디갔지? 잠깐만 어디갔어 나가! 아 네네 손님 안녕하세요 그 엘덴님 하시나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저거 처먹고있네 저거 관상이 진상인데 빠루마렵네 어? 진상이 아닌가봐 어? 진상이 아니야? 왜이렇게 수상하게 하고 다니세요 수상해 너 진상이지 아니 근데 진상이 한명 있다는데 어딨지? 두 명이나 있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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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아이 참나 이 사람이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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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져 꺼져 누구야? 어 아니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지? 어? 세 명이나 있다고? 가게 안에? 아이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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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서오세요 별거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아이고 아이 잘 놨는데 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떨어졌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 안녕히 가세요 예 그래도 전화는 구석진 곳에서 했네요 아 좀 빡치는데 거기 한번만 넘어 무슨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뭔 어서오세요 야 야 아이씨 뭐야 뭐해 나가 게임이 긴박감있고 재밌네 게임이 좋네 재밌네 아이씨 같이 놀고있어 나 뜨고싶어 야 수요 아이고 아 저기 저 양아치 어? 아휴 미안하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니 미안해 빠루루 때릴 뻔 했어 아 저거 누가봐도 광노장아..잠깐만.. 아 저거 누가봐도 광노장아..잠깐만.. 저리 가세요 아..잠깐만..누구지? 어디지?어디지? 아 뭐야 꺼주세요 어디지? 일단 치고 시작해.. 뭐 어디 두 명이 있다는거야? 어디지? 뭐야 어디야? 어? 어어? 어어? 아유 진짜 거전! 아 저기 담배 피우는 애 일단 아 저기 담배 피우는 애 일단 저리 가시고 죄송합니다 얼른 얼른 아 저거 누가 치워 아 사라졌어 대박 뭐야 뭐야 뭔 소리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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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래 뒤질래 저기요 난무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어디.. 아 어디.. 아니 어딨어 어디야.. 뭐야 이봐요 나와라 꺼져 아 이건 진상인가 아닌가 아 이거.. 아 이거는.. 개 때리고 싶은데 아 이거를 참아와라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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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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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닌가? 어 기분 좋은.. 나가 난 농담 아니야 나가 아 잠깐만요 아 뒤질래요? 어 되게 많이 사시네 뭐야? 저거 진상이 아니야? 뭐야 저거 아 신나시나보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막 손이 떨리네 아 저 새끼 또 보내 저거 뭐하나 한번 보자 뭐 가지고 가나 한번 보자 뭐 가지러 왔는데 뭐 가지러 왔는데 이거? 이건 좀 심하잖아 내놔 뭐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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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뭐 아닌데 아이샤 아 문을 사용해서 열어야지 망치로 열고 지레리야 어디 어디야 뭐야 어딨어 일단 계산 좀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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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가 오우 잡았다 오 잡았다 잠깐만요 뭘 쳐다봐 뭘 쳐다봐 근데 딱히 막 그렇게 방해가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아 이사람 수상한데 일단 때려 맞았고 역시 관상 뭐지? 뭐지? 일단 모르겠고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진상이 한 명 있다고? 누구지? 피아노맨 또 왔네 피아노맨 또 왔네 피아노맨 또 왔네 여기 뭐 있나? 아닌데 진상이... 할아버지가 진상이에요? 할아버지가요? 왜? 왜? 하... 하... 할아버지가 왜 진상이지? 쓰읍... 왜... 하... 하... 힐링된다 자괄요 야 진상이 어디 있지? 하... 어딨어 아닌데? 어디... 자괄요 진상 아닌데 things 집에 가서 주무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빠르르 칠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불만 없으시죠? 없으셔야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랄하네 뭘 아쉬워 했다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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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 어디야? 진상 펭귄또 도시락 물고 가 근데 저거 잡을 수가 없어 내 월급에서 까여야 돼 조심하세요 조심 좀 합시다 귀여우니까 맞아 귀여우니까 봐주자 아니 진상이 어딨지? 여기도 아닌데 밖에 뭐 어디 어디지? 어디지? 진상이 어디 있지? 아 정말 왜 없어? 왜 아직도 왜 없어? 왜 아직도 안에 있나? 진짜 뒤진다 양카콜라 같은 소리 양카콜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죠? 때릴 뻔했네 조심하세요 조심 좀 합시다 때릴 뻔하니깐 일로와 아아 뭘 발로 차 뭘 젠장이야 나가 아 또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아이고 씨 나가 뭘 왜 들켜 왜 들키기는 똑같은 짓을 세 번이나 하니까 들키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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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런이야 누구야 둘 다 빌런이야 아이씨 꺼져 뭐야 또 뭐야 또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핫 핫 나가 아이씨 핫 핫 핫 핫 나가 이씨 핫 핫 하아 씨 핫 핫 아 아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맛있다 하고 자빠졌네 쟤 쟤 뒤진다 나가 나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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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만이에요 아 또 왔네 술에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자꾸 여기서 배회하세요 걸음걸이가 진상이였는데 아 나 계산좀 하자 계산좀 계산좀 하자 계산좀 어딨어 한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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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가 와 아닌데 한명 어디지 아 저게 하하 하하 하 뭐야 불안한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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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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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가 안 그래도 수상해서 보고 있었죠 한 번 찍고 한 번 봐야돼 뭐야 어디야 신경쓰여가지고 이리와 어쩐지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더라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미안해요 진상새끼들 때문에 내가 고객님 대가리를 때렸잖아 어디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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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şmm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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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먹어 찾으라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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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이렇게 힘드냐 아이씨 꺼져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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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저기있다 저기있다 밖에있다 밖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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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에서 듣던 저희 어머니가 우선 이사람성분이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해야하나요 아이씨 잠깐만 나가 꺼져 아 너무 오랫동안 계산을 안했어 찍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씨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아 이걸 놓치네 아이씨 아 문이 두어 여기 두어 있지마 아 이씨 여기도 뭐 있지마 아 나가시라구여 쏘 으이 으 어 3 난 치행네 뭐 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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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미안하다 힘들었지? 귀찮은 손님을 응대해야 할 것 같은데 싫은 건 싫어도 괜찮다 싫은 손님은 죽여라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 내일부터 여행 아니 줄장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데요 미안하지만 한 달 정도 부탁할 수 있겠어 제발 아르바이트 부탁해 싫어요 자 아르바이트 그만두겠습니다 킹아 바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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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게임 추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저혈압 치료에 스트레스 해소까지 정말 다 늦게 미네요 킥캐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금고도둑이 있었어? 아 금고도둑이 있었어? 근데 금고를 이제 하기 전에 봉제인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니요 그 들어 그 뭔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가 일단 죽인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인데 범행을 준 진상군들께 격려해 박수 부탁해요 하하하하 아 진짜 아 벽개는 아저씨 진짜 아 깜짝 놀랐어 하하 아 영롱을 다 먹었을때... 그냥 너너땐을 다 먹었을때... 멈추진 막내들이 많이 빼고 아예... 막내들이... 하하하... 나랑은... 디엔드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